강렬한 여전사들이죠. 독보적인 암화로 시선 집중시키는 드림캐쳐와 입장하고 있습니다. 세트 한번 받쳐주시면 감사합니다. 저희 중간에 있거든요. 만약에 T자를 보고 네 인사전에 포톤템 먼저 가져 볼게요.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왼쪽 먼저 포즈 취해주세요. 네 드림캐쳐는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국내 음원차트 1위, 해외 음원차트 톱 앨범 차트 1위 등을 기록하며 전세계 드림캐쳐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 정면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둘 셋 드림캐쳐!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에서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드림캐쳐인데요. 오늘 무대에서는 어떤 매력으로 인사니아 시선을 집중시킬 예정인지 알려주세요. 오늘은! 인사니아! 인사니아 포즈를! 이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수업 매력이네요. 다 하시겠네요. 그리고 또 무대 위 표정보다 이돌 1위로 불리는 가연씨. 네! 벌써 재미있네요. 오늘 드림캐쳐의 감호를 표정으로 표현해주세요. 와우 하나 둘 셋 수업을 쏘고 있어요. 미쳤습니다. 미쳤습니다.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벌세흘 기념하는 원샷 원 컨셀을 한번 지워볼까요? 드림캐쳐는 집 지켜 지구 지켜 드림캐쳐 지켜 레드카펫을 지키러 온 여조사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거를 환불해주세요 불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와우 여조사 포즈 포즈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와우 멋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